각자 판매하고 싶은 물건 3개씩 팀을 해서 본인 심보이 그려진 스티커 판매 딱지를 붙여주시면 돼요. 제 거는 누구고? 좋다. 장윤정 씨는 마이크. 이건 뭐야? 이게 하이라이트예요. 왜? 유세윤은? 증명사진 갖고는 어떻게 해? 유세윤은? 몇 분 3개 써도 되겠어? 깜짝이야. 이거 개코 원숭이. 3점씩 순서대로 고르겠습니다.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? 진짜? 나 너무 떨려. 나 가위바위보 못하는데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하여튼 더럽게 못해 이런 거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왠지 잘 팔아주실 것 같은데. 너무 기쁘다, 나 지금. 너무 기뻐. 3점씩이에요. 하나 고르고, 하나 고르고, 하나 고르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. 왜? 그런 게 어딨어요? 가위바위보 해놓고. 그럼 내가 먼저 3개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하나씩. 이걸 3개 다 뽑으면 나머지 볼지는 뭐 바보지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일단은 이거는. 이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데 새 제품이잖아. 아들을 둔 아빠로서 장난감에 좀 자신 있어. 그래, 맞아. 이거, 이거. 진짜. 이거는 무조건이다? 가만있어. 저거, 저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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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뭘 더 원하실까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봐, 이거, 이거. 맞나 보다, 맞나 보다. 이거 두 개 다. 이거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봐야 돼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 오케이, 이거 한 세트로 하고. 저기 저, 김치냉장고도 판다고 그랬죠? 저는 김치냉장고 갈게요. 진짜요? 네, 저는 김치냉장고. 진짜요? 네. 저는 이게 가장 잘 팔릴 것 같아요. 근데 서재훈 씨. 막 이거 막 100원을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? 아니, 무슨. 아니, 그거는 가격을 우리가 상의를 해야지. 진짜?